잘 들어 보세요. 주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익혀 드릴까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어떤 요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인기 메뉴는 어떤 건가요? 메인은 스테이크로 할게요.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약간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중간 정도 익힌 걸로 주세요. 완전 익힌 걸로 주세요. 샐러드랑 같이 나오나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디저트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주문하신 음식에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계란은 어떻게 드릴까요? 수프가 포함되어 있나요? 음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잘 들어 보세요. 별 문제 없으신가요?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케첩 좀 더 주시겠어요? 소금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소스는 따로 주시겠어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음식 어떠세요? 연어는 어떠세요? 일은 어떠세요? 설탕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포크 두 개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기 의자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해 보세요. 개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개살은 빼주시겠어요? 고추는 빼주세요. 고추는 빼주세요. 오이는 빼주세요. 오이는 빼주세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짜요. 너무 짜요. 너무 짜요. 너무 매워요. 너무 기름져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좀 이상해요. 음식이 좀 이상해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올리브는 빼고 주시겠어요? 치즈는 빼고 주시겠어요? 물이 좀 이상해요 아기 의자가 좀 이상해요 주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어떤 요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인기 메뉴는 어떤 건가요? 메인은 스테이크로 할게요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약간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중간 정도 익힌 걸로 주세요 완전 익힌 걸로 주세요 샐러드랑 같이 나오나요? 디저트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주문하신 음식에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계란은 어떻게 드릴까요? 수프가 포함되어 있나요? 음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별 문제 없으신가요?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캐첩 좀 더 주시겠어요? 소금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소스는 따로 주시겠어요? 음식 어떠세요? 연어는 어떠세요? 일은 어떠세요? 설탕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포크 두 개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포크 두 개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기 의자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개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개살은 빼주시겠어요? 고추는 빼주세요 고추는 빼주세요 오이는 빼주세요 음식이 조금 식었어요 음식이 조금 식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너무 익었어요 음식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짜요 너무 매워요 너무 기름져요 음식이 좀 이상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올리브는 빼고 주시겠어요? 치즈는 빼고 주시겠어요? 물이 좀 이상해요 아기 의자가 좀 이상해요 잘 들어보세요 주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떤 요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인기 메뉴는 어떤 건가요? 메인은 스테이크로 할게요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약간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중간 정도 익힌 걸로 주세요 완전 익힌 걸로 주세요 샐러드랑 같이 나오나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디저트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주문하신 음식에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계란은 어떻게 드릴까요? 슈프가 포함되어 있나요? 음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잘 들어 보세요 별 문제 없으신가요?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케첩 좀 더 주시겠어요? 소금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소스는 따로 주시겠어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음식 어떠세요? 연어는 어떠세요? 일은 어떠세요? 설탕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포크 두 개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기 의자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게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게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게살은 빼주시겠어요? 고추는 빼주세요 오이는 빼주세요 오이는 빼주세요 음식이 조금 식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짜요 너무 짜요 너무 매워요 너무 기름져요 음식이 좀 이상해요 음식이 좀 이상해요 표현을 활용해 보세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올리브는 빼고 주시겠어요? 올리브는 빼고 주시겠어요? 치즈는 빼고 주시겠어요? 물이 좀 이상해요 물이 좀 이상해요 주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주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스테이크는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어떤 요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떤 요리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인기 메뉴는 어떤 건가요? 메인은 스테이크로 할게요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약간 덜 익힌 걸로 주세요 중간 정도 익힌 걸로 주세요 완전 익힌 걸로 주세요 샐러드랑 같이 나오나요? 디저트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주문하신 음식에 음료는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계란은 어떻게 드릴까요? 수프가 포함되어 있나요? 음료가 포함되어 있나요? 별 문제 없으신가요? 다른 거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케첩 좀 더 주시겠어요? 소금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소스는 따로 주시겠어요? 음식 어떠세요? 연어는 어떠세요? 일은 어떠세요? 설탕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포크 두 개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기 의자 하나 가져다 주시겠어요? 개살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개살은 빼주시겠어요? 고추는 빼주세요 고추는 빼주세요 오이는 빼주세요 음식이 조금 식었어요 음식이 덜 익었어요 음식이 너무 익었어요 너무 짜요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요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조개류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기 의자가 좀 이상해요 아기 의자가 좀 이상해요 노잠의 밴드가 찾았어 이 소리가 많이 좋아 이쁘게 보이나 해요 감사합니다.